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마스터 하셨죠? 네 B 파트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B 파트는 다 같이 해가지고 저희 원래는 A 파트만 하면은 아 요 정도면은 우리 베라리타에서도 다 끝났겠지 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B 파트까지 하고 자 어... 바로크 아리아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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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마음대로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자 하나 팁 드릴게요 하나 팁 하나 팁이 뭐냐면요 라샤 기옵 비언 가 요거였죠? 요거를 라샤 기옵 비언 가 비언 가 그렇지 그렇지 기옵 비언 가 고거 하나 살릴 거예요 지금 몇 개 살릴 건데 A-가 라샤 기옵 비언 가 자 요거 살리고 라샤 기옵 비언 가 그대로 가고 여기 에이게 손바 스타카토 그렇지 저 스타카토 살릴 겁니다 그래서 에이게 가볼까요? 시작 에이게 손바 스피리 라이레라 그렇지 어 그 다음 에이게 손바 스피리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하나 더 넣을게요 에이게 손바 스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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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지금 다 카피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에이게 해볼까요? 시작 에이게 손바 스피리 어 그 다음 에이게 손바 그대로 가세요 나이게 배라 하나 둘 셋 포 나샤 그 다음 내려가 이 요기야 나 이 요기야 나 나이게 손바 스타카토 에이게 손바 스피리 랄리 베르다 아니 나왔네 여기 여기 지금 나왔네요 자 롤리 베르다 이렇게 하면 엔딩이 끝나긴 해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랄리 시작 롤리 베르다 오하 오하 아니 아이고 잠깐만 이거 있었죠? 아니 이렇게 하니까 지금 A, B, A'가 다 됐었는데 A' 다시 한 번 정리해요 라 샤 기옵 비아 안 가 그 다음 똑같애 라 두 라 손르 테 에 게 스타카토 소 스피리 라 리 히 베르다 그 다음 에 게 게 소 스피리 그렇죠 에 게 소 스피리 나 라 리 베르다 그럼 피아니스트가 엄청나게 퇴볼로 하면서 꽝 끝내줄 거예요 자 저희 B 파트만 다시 한번 해보고 A, B, A 다시 완성해 보겠습니다 B 파트 1 자 1 두어 리 자 시작 시작 1 1 1 2 1 2 2 2 1 2 2 1 2 2 2 2 2 1 2 2 2 2 2 3 2 2 2 2 3 2 2 2 3 2 3 2 3 3 3 3 4 4 5 5 5 5 5 6 5 7 7 8 8 9 10 11 11 1 10 12 12 11 11 11 12 12 12 12 14 14 13 15 예수님 나를 이벨다 예수님 나를 이벨다 1, 2, 3, 4 라샤 영양가 둘 라주하쇼 죄송해요 재수하 에게서 스윙 올라가요 끝난다 아뢔 아니 아니 이거 buen делает 아니 A, B, A,- 가 완성이 됐고요 A,- 에서 여러분들 테크닉 중에 악쌍 기호 중에 어떤 거 썼나요? 스타카토 스타카토 썼어요 스타카토 테크닉을 하나 썼거든요 자 우리 스타카토 한번 연습하는 거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카운터 테너는요 고음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A다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테크닉을 정말 잘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기호, 악상 기호 중에 아까 조금 썼던 스타카토가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 4분음표처럼 뭔가 물방울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4개가 물방울이 이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서 두 바울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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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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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두 개가 떨어졌으면 몇 개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셋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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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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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스타카토는 정말 깔끔하고 클리어하고 되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탈 같아야 돼요. 이거를 오오오오! 오오오! Swiss 하면 여기에서 4개, 5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오오! 오오오! 시작! 오오오 speakers 그렇게 빨리가면 4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그니까 시작 자 이 템포에서 4개 빰빰빰빰 이거예요 시작 잘한다 마지막 5개예요 딴딴딴딴딴 이거죠 시작 시작 아니 지금 테이블마다 분명히 누군가가 다 잘하고 있어요 어? 어? 잠깐만 어? 예전에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연습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닭소리 그만 내라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를 낫게 했는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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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런 걸 했거든요 자 테이블마다 제가 1번 테이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정신 반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다 속길 줄 알았지 제가 이제 아무거나 랜덤으로 가요 여러분들 정신 반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이 쪼개지는 테크닉은요 정확하게 감각이거든요 감각 다시 한 번 세 개의 테크닉은 뭐예요? 다섯 개는요 두 개 시작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메아리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해요 저를 집중해주세요 저를 집중해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해볼게요 자 세 개 먼저 시작합니다 딴딴딴 시작 하나 네 개 komen 저녁 오오오오오오오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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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속이 날이 된다 그렇죠.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노래 아셨죠? 가사 아셨죠? 멜로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뭐가 준비가 되냐면 내 몸이 악기잖아요. 악기를 세팅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테이블마다 돌면서 가사가 뭐다, 멜로디가 뭐다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느정도 세팅이 되면 이제 몸, 준비. 그리고 소리는 뭐든지 소리는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더 올라가셔야 돼요. 남쪽 파도 위로 올라가시고 한 번 불러볼게요. 스타카토 아주 깔끔해야돼요. 스타카토 아주 깔끔해야돼요. 자, 수직. 라 시작. 자, 호흡 들이 마시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저거 보셔요. 그렇지. 이 간주는 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 갖고 있어. 그러다가 B 파트는 더 웅장하고 장렬하게. 시작! 록강 aprils 아이코 에스페이 또래. 이게 나이니. 소름해내려 시. 1, 2, 3, 2, 5. 피아노, 줘보세요. 피아노. 자 이제 포르테 나올거야 포르테 에게 소집이니, 에게 소집이니, 라이베라 피아노, 점점 퍼집니다 에게 소집이니, 라이베라 에게 소집이니, 라이베라 에게 소집이니, 라이베라 에게 소집이니, 라이베라 와 대박이네요 아니 제가 사실 우리 원호님들과 함께 한 게 원장님 저 되게 오래됐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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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쭉곡이 오래됐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여러 곡들이 있는 중에 이 곡을 항상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A와 B와 A 다시까지 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니 제가 대학생 그 친구 오늘도 사실 7시간 연달아 강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살아날까 할 정도로 이제 좀 긴장하면서 오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새학기가 얼마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시작이 됐는데 시작일까 2학기죠 이제 1학기 시작을 했을 때 2학년 친구들만 제가 싹 다 가르쳤거든요 뮤지컬 배우들이랑 역기과 친구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기가 바뀌면서 1학년 아이들을 이제 수업이 또 들어 나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를 모르니까 그런데 젊은 기수면 젊은 기수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자라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금 몇 기인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잘 구기 구기요? 구기지 말자 그러면은 솔직히 1기부터 쭈룩 갔을 때 구기가 제일 어린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수가 어리면 어릴수록 목소리가 청량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요 받아들여지는 그 속도가요 장난 아니에요 맞나요 왜냐 사실 제가 이거를 뭐 가사를 좀 같이 하고 멜로디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됐죠? 중간부터 여러분들이 노래 알아서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 들으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A, B, A'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에요 여러분들 A'는 사실 더 화려해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걸음 말린 거에요 A'에 다카포 이게 전문적으로 다카포 아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A'를 전문적으로 너무 잘하셨고 B 파트도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사실 저에게 보면은요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는 기술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즐기십시오 네 무대는요 무대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 못써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에라야 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시간이 간다 무대는 내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만 있으면은요 사실은 반은 먹더라고요 아까 회장님 있으셨잖아요 회장님 그 처음에 교회 안 하시고 연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 잘하시네요 네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어 집중을 해가지고 왜냐? 내가 들리면 안 된다 어 이런 집중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무대 올라갈 거면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화려하게 세상 멋있게 무대 올라가세요 어 메이크업 하시고요 붙이세요 에에 깎으세요 어 남자 바르고 멋지게 그래서 내가 그 공연 무대에서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게 무대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걷기 위해서 벌써 압도 되는 게 있어요 관객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클래식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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